터더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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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더쇼는 리플레이 보내면 됩니다 누구요? 나 리플레이 저장 안하는데요 서버에서 자동 저장돼요 걱정마 터더쇼 결과창 보면 리플레이 확인돼 터더쇼 터브웬 탈수록 좋다는게 느껴지더라구요 제가 요즘 단축키 설정에 두고 플레이는 안하는데 연습방에서 한번 타보거든요 와 좋더라 단단히 숨었다고 해도 이건 뭐야 얘 뭔 탱크고 뭔 이런 탱크 다있노 뭐야 이거 아 벽샷 히야암 히야암 한팔이 나왔어 샹크스 파리 오 이야 설마 야 이거는 그냥 던진게 아니라 의도해서 던진거거든요 이야 이건 킹저 이건 인저 이야 대단하다 아 우리 수리윤 닮았는데 이거 탈기가 수리윤 닮았어 로켓으로 이야 이번에 배틀패스 보상 그 6.3짜리 제트기 있잖아요 무장이 너무 구리였어 7mm라 어떻게 쓸까 로켓으로 쓸까 해보고 있거든요 덱했다 뭐야 이거 엄청 대구경인데 이게 뭐냐 이거 자전포 같은건가 구축인가 이래서 덱은 가득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비알이라도 뭔가 할게 생겨요 하다못해 캡이라도 하거든 핵으로 게임을 마무리할지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아 아 44점 아 한 팀 만에 이겼네 이야 아 어우 쯤 애들이 듣기 듣지 독일의 가장 허치거리 헤헤헿 으음 음 음 음 전쟁사를 보면 역시 아무리 고성능이라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은 대량 생산 생산념 무짜의 장사 없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